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위한 예장연대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명성교회 세습은 불법이라고 확인한 지난 가을 열린 예장통합 정기총회 결의를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예장연대 이근복 목사는 정기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 관련 사항을 모두 바꿨지만 명성교회는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고 달라진 게 없다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새로운 길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동남도회 김수원 목사는 재판국이 명성교회 청빈결의 제의심을 게시했지만 판결이 바르게 내려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총회 결의를 바탕으로 바른 법리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박주만 장신대 신대원 원우 회장은 지난 103회기 총회 결정 이후 아무 행보가 없는 데 대한 신학생들의 우려를 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계속해서 이 문제를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5개 단체들로 구성된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위한 예정연대는 오는 17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총회 결의 이행 촉구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